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한성여자고등학교 홍보영상입니다. 저는 한성여고 홍보 담당 교사 김재혁입니다. 지금부터 한성여고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문화,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 꾸준히 연구하는 교사,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은 한성여고의 강점입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한성여고 학생들은 진로탐색 및 학업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한성여고의 교복과 교내 시설, 교육 프로그램, 2024년도 입시 결과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순서로 안내를 진행하겠습니다. 한성여고의 교복은 겨울, 여름 등 계절에 맞춰 실용성 있게 디자인되었고, 교복과 함께 편안한 복장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생활복과, 계절별 체육활동에 적합한 체육복이 있습니다. 교내 시설입니다. 급식실은 학년별로 구별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푸짐하고 맛있으며 영양가 있는 식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빛마루 도서관에는 약 1만 7천여 권의 도서가 구비되어 있고, 매 학기마다 학생들의 희망 도서를 조사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과 진로에 맞는 도서를 찾아 읽으며 진학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의화제 자기주도학습실은 학생 1인당 하나의 좌석을 지정받을 수 있고, 학업 집중에 도움을 주는 독서신령 책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물함이 있어 짐을 보관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정보관에 위치한 목화제 자기주도학습실은 스터디카페와 같이 개방감이 있는 책상이 비치되어 있어 자기주도학습뿐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하는 멘토 멘티 프로그램, 팀 프로젝트 등에도 활발히 사용됩니다. 위클래스 상담실에서는 친절한 상담 선생님과 학교 생활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개인 상담이 진행됩니다. 또한 원예클래스 등 교우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학생 참여 중심의 활동이 활발히 열리고 있습니다. 한성여고 화장실은 최근 리모델링해 더욱 쾌적해졌습니다. 꿈담 학습카페는 자기주도학습, 소그룹 스터디 등 학생들이 모둠별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작은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화이트보드를 활용한 강의식 스터디도 가능합니다. 학생 휴게실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며 방과 후에는 자기주도학습실로 활용됩니다. 큰 거울이 배치된 휴게실은 무용수업의 안무를 연습하거나 발표 시연을 하기에 적당하여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좋습니다. 다목적 교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2022 교육과정에 맞춰 소수 인원의 교과 수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공간입니다. 몸이 불편한 학생들을 위한 엘리베이터와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덥거나 추운 날씨에도 쾌적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도 한성여고 학생을 위한 학교 시설입니다. 대형 겨울이 있는 무용실에서 학생들은 무용수업을 듣고 창작 안무 연습도 진행합니다. 한성대학교 학생식당에서는 방과 후에 한성대학교 학생식당을 통해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고 편의점에서는 등교 전후로 간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의화제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학술정보관 이용증을 통해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 도서나 영상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한성여고의 주요 교육 프로그램에는 주제탐구 팀 프로젝트 활동, 한성 아카데미, 의화제 프로그램, 과목별 학습법 특강, 점심 야간 자기주도 학습 운영, 학생의 흥미를 고려한 동아리 활동, 체육 한마당, 축제 한마당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주제탐구 팀 프로젝트 활동은 수요일 5, 6교시에 진행되며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고 친구들과 함께 선정한 주제를 심도있게 연구하여 발표하는 활동으로 관련 봉사활동에까지 연계가 가능합니다. 학기를 마무리하며 자신들의 탐구 내용을 전시하고 서로 다른 팀들끼리 탐구 과정과 결과물을 공유하는데 이때 선생님들도 함께 방문하여 학생들을 격려합니다. 탐구 주제로 장애인을 위한 앱 개발을 정하여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했던 한 팀은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진행보조 봉사활동까지 연계하여 탐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한성아카데미에는 인문사회 아카데미와 자연과 공학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인문사회 아카데미에서는 인문사회 페스티벌, 토론 한마당, 인문사회 분야 특강 등을 개최합니다. 자연과학 공학 아카데미에서는 과학 페임랩, 창의 컴퓨팅 챌린지, 자연과학 공학 분야 특강을 개최합니다. 인문사회 페스티벌은 팀별로 선생님과 함께 도서를 선정하고 읽어나가며 탐구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하고 발표, 전시하는 활동입니다. 자연과학 아카데미 행사인 과학 페임랩은 소품을 활용하여 연구 내용을 창의적이고 명료하게 발표하는 활동입니다. 학생은 자신의 관심 분야를 심화 탐구할 수 있고 발표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과학 페임랩에서 도파민 중독을 탐구한 학생은 도파민 수용체 결합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면서 학업적 탐구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자질을 키워나가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의화제 프로그램은 매 학기마다 학년별 2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진행됩니다. 의화제 학생들에게는 학년별 담당 선생님의 학습 코칭, 진학 컨설팅이 진행되고 SNS에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인증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성대학교 도서관 이용이 가능함으로 다양한 예비 전공서적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한성여고에서는 매년 다양한 분야의 학습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습 전반에 대한 코칭과 피드백, 세부 과목별 학습 코칭 등 학습법 특강 및 학습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운영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은 목화제 자기주도 학습실에서 학생의 주관화에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한성여고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며 학업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활동입니다. 방과 후 자기주도 학습은 의화제 자습실에서 선생님들의 지도화에 운영되므로 차분하고 집중력 있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출석체크, 다양한 학습 관련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는 총 34개의 분야별로 다양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만약 원하는 동아리가 없다면 학생 스스로 동아리를 추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진행되는 체육 한마당은 중간고사를 마친 후 친구들과 함께 학급별, 팀별, 체육 활동을 즐기면서 시험에 스트레스를 풀고 체력을 단련하는 행사입니다. 축제 한마당에서는 과학, 인문사회, 예체능 등의 다양한 동아리들이 1년간 준비했던 다양한 활동과 결과를 발표하고 동아리들끼리 교류를 통해 다른 동아리 활동을 체험합니다. 또한 한성대학교 낙산관에서 학생의 주체로 공연동아리들의 춤, 노래, 학생들의 장기장랑이 펼쳐집니다. 다음은 2024학년도 입시 결과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입니다. 한성여고 재학생 82%가 대학에 진학했고,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성여고는 수시 합격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러한 수시 전형에서 많은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이유는 한성여고가 체계적으로 학생부를 관리하고 한성여고의 풍부한 교육활동과 진로진학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진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일찍부터 체계적인 진로진학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한성여고 강점인 프로그램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진로진학 프로그램으로는 대학교수 저명인사특강, 입시전문가특강, 대학생 선배와 함께하는 진로멘토링, 연세대학교와 함께하는 대학생 전공설명회, 진학콘서트, 한성진학캠프가 있습니다. 교수 저명인사특강입니다. 컴퓨터공학, 인공지능, 뇌과학과 심리학, 미술, 공예, 애니메이션, 교육학, 경영, 경제, 금융, 회계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공 교수님들의 특강을 한성여고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에 맞추어 신청하여 듣고 이후 연계서적을 탐톡하며 진로진학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지난 1학기 대표적인 예로 한성대학교 교수님, 카카오 엔지니어 박사님의 AI를 주제로 한 특강, 바이오 생명공학과 특강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진로탐색 아카데미, 입시제도 특강, 미대입시 특강 등 다양한 입시 전문가 특강도 진행됩니다. 대학 동아리와 연계하여 블록체인 이론 수업과 이론을 활용한 실습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한성여고를 방문해 전공별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있는 전공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과, 세부전공,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학 콘서트는 수시 합격생들의 대입 선공담을 재학생 후배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학교 생활의 노하우, 공부 방법, 꿀팁, 대입 지원 전략 필살기 등을 PPT와 함께 자세히 안내하여 재학생들에게 현명한 학교 생활과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진학 캠프는 진학 전문 상담 교사와의 1대의 진학 상담 프로그램으로 학생 및 학부모님께 학생의 학업 성취 결과, 교내외 활동 등 학교 생활의 전반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진학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진학 목표와 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성여고의 교사들은 지속적인 전공 및 학생의 진로 진학을 위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학생부 기재 연수, 입학사정관 초청 연수, 과목별 주제별 교원학습 공동체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한성여고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진로에 맞추어 다양한 역량을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유튜브 채널과 한성여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